으흠 아 이거 이거 갈아내는게 쉬운일이 아닌가 만들어놓고 그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신거였으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약간 실수로 한게 아까 에나멜을, 미분을 발랐었는데 그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잠깐 스쳐가지고 여기저기 에나멜을 넣고 날릴 수 있는 지금 제거하지 못하죠 그 위에다가 마감자 치는 바라를 자, 우리 눈물 나죠구요 이거 계속 좀 담아 응